네,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네, 제가 이번에 들은 소문이 있습니다. 네? 무슨 소문이요? 처음으로 받는 제자가 생기신다고 그 소문을 들었어요. 아니, 그 소문이 빠르게도 퍼졌네요. PD님이 세상에 그 소문을 알고. 제가 사실은 20년 동안 저한테 제자가 되겠다라는 분이 일곱 여덟 명이나 되셨어요. 제자로다가 신을 내려달라, 싱크술로다가 제자를 삼아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첫째는 인간으로다가의 제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한테 여쭤봐야지 됐는데 할아버지께서 고개를 흔드시더라고요. 이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일곱 여덟 명이 다 아니라는 거야. 물어보는 대로 다 아니시라는 거야. 성에 승에 차지 않으셨군요. 그래서 그러신가 해서 할아버지 제가 왜 안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하고 기도를 했다가 계속 기도를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할아버지께서 얘기하는 건 첫째, 그 사람들하고의 인연이 너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애미가 돼서 충분한 애기가 클 수 있는 젖이 있어야 되고 그런 용량을 얘기하시겠죠. 용량으로 다가 본다 그러면 지금은 아니니까 때를 기다려라 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신제자 되시는 분이 될 분이 딱 했는데 기도를 이번에도 어김없이 아니겠지 하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할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랑 무척이나 닮은 꼴이다. 그 아이하고는 인연을 가져라 하셔서 지금 신제자를 잡으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제자의 신으로다가 문을 열리게끔 하늘 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 3개월 텀을 좀 줬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발성 있게끔 삼산을 그냥 돌아서 바로 신구수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또 다지고 또 다져서 정말로 제가 20년 동안 있어서 첫 번째 제자이기 때문에 정말로 신구수를 하기 전에 과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신의 용량이 어디까지이고 또 그런 명패와 호패로다가 어디까지 찾아낼 수 있는 제자에서 입에서 열려야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산을 돌고 또 용궁을 갔다 오고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시간을 가져보고 많은 거를 갖다가 해보고 신구수를 하려고 한 3개월 텀을 좀 뒀어요. 그런데 벌써 소문이 났다 그러니까 의외스럽네요. 다 전복통이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아무튼 신체제자가 들어서서 저희 지금 예정은 7월 달에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그 친구를 봤을 때 제 심정은 참 뭐라 그럴까요. 20년 전에 제가 신을 받았을 때 그 서름 울컥울컥 올라와요. 그 친구가 울었을 때 나도 그랬지 하고 같이 울게 되고 또 그 친구가 저희 지난 토요일 날 기도를 가서 천신으로다가 막 봤는데 저희가 빵 터졌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대대로다가 내려오는 걸 세신이라고 그러고 집안에 없었던 분이 저 같은 경우에 집안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무속인이나 뭐 모신 분이 없었는데 갑자기 하는 걸 강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갑자기 그 신명이 어렸을 때부터 왔기 때문에 그 용어를 몰랐어요. 신령님 용어를 신령님 그 명패 호패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20년 전에 제가 신꽃을 봤을 때 그 일월성신을 갖다가 햇님 달림이 오셨어요. 라고 하는데 저희 그 신체제자 아기가 햇님 달림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20년 전에 받았던 그 용어를 쓰니까 우습기도 하고 또 어쩌면 이렇게 같다 그러더니 똑같은 말이 나올까 하고 또 놀라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굉장히 신체제자를 두려고 하니까 그 20년 동안 걸어왔던 시간들이 결코 쉽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신체제자가 제일 중요해야 될 부분이 신이 오셔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간절하고 절실함이 있고 매달려야지 되는 게 있어요. 그 코드가 맞아야지 신명으로다가 맑게 해서 점을 볼 수도 있고 또 인간의 기륭아로다가 있는 거를 갖다가 흉하를 갖다가 풀어낼 수 있는 능력도 주고 그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 길을 이렇게 보면서 본다면 그 어려운 길을 또 가야 된다니까 마음이 별로 좋지는 않죠. 그런데 아무쪼록 그것도 인간이 무당을 하고 싶어서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으로 다가가 본다고 그러면 그거는 어떤 쇼윤더거든요. 길게 가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신명에서 정말로 나도 모르게끔 점사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끔 그렇게 말을 하셔서 그 상대를 알아맞히는 그런 게 우리 제자는 벌써 말문이 말문이 트였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열리고 있어요. 열리고 있어서 본인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무섭고 또 신을 받는다는 생각을 굳히기까지 얼마나 인간 생각으로다가 인간의 그 삶이 무당으로 가는 것하고 정말 틀리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것하고 무당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그 삶의 질과 척도가 굉장히 많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마음을 갖기까지 얼마나 진짜 혼자 울고 또 울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봤겠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결코 이게 신제자가 신구수로다 신제자를 내리는 게 신엄마 입장에서 박수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제 요즘의 심정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배우는 것보다 어쨌든 가르치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더 공부하셔야겠어요. 이제 저는 그래요. 20년 동안에 제가 이제 모신 걸로다가 인간의 인간의 기술도 있고 신의 연검은 인간이 공부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신의 말씀, 공수, 연검 이런 걸로다가 말씀으로다가 내시셨을 때는 신령님의 공부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신령님에서 내려주는 거고 인간의 노력하는 그런 기술들 장부를 치거나 아니면 또 일의 순서를 이렇게 잡는 거나 이런 그런 노하우는 제가 20년 동안 아는 거는 전부 다 일러주고 또 가르쳐주고 그런 용량에 있어서 진짜 남김없이 남김없이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제 마음이 지금 심정이 그렇습니다. 잘 못 배우면 어떡해요? 혼나야죠. 저도 역시 쉽게 배우지는 않았어요. 쉽게 배우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시집살이 해본 사람이 시집살이 시킨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제가 신을 받았던 20년 전에 세대하고 또 지금 세대하고는 또 틀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저희 때는 신어머니가 야 그렇게 해. 그러면 그게 이유도 없이 터도 물어볼 저기도 없었어요. 물어보는 자체가 신뢰라고 생각을 할 때였고 물어보는 자체를 갖다가 건방지다고 생각하실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20년 전에는 그게 참 어려웠죠. 그래서 더 많이 울었죠. 제가 근데 지금 세대에는 그런 거를 갖다가 알아듣게끔 또 이론적으로 다가 또 또 이렇게 그런 데이터로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 충분히 알려줄 것으로 알려줄 게 너무 많아서 몇 년 배워야 이제 좀 저는 그래요. 이렇게 봤을 때는 신어머니 자체가 아낌없이 다 가르쳐주겠다라는 걸로 시간으로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 3년이면 3년이면 애기로서로 가르쳐줄 거는 다 가르쳐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3년을 너한테 본다 그러면 제자로서의 가르쳐줄 걸 다 가르쳐주면 너 혼자 쓸 때는 3년 뒤에는 너 혼자 설 때는 너 혼자 한 번 해볼 수 있으면 해봐도 괜찮다. 그런 말을 미리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무속 자체가 구전에서 구전으로 나오고 굉장히 오래된 오래된 것도 있지만 20년 전에 배웠던 저의 시절하고 또 50년 60년 되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 신엄마라고 또 신선생님이라고 무조건 잘 가르쳐주는 것은 아니에요. 왜? 이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그런 데이터로 해서 가르쳐주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본다 그러면 가르쳐주는 데 있어 본다 그러면 이만큼 이만큼 아껴두시는 부분이 좀 많았다고 보던 시절이에요. 저희 때는 자기의 비전 하나쯤은 그렇죠. 노하우는 절대 가르쳐주지 말아야지 그런 분도 있고 또 다 가르쳐주시는 분도 있겠죠. 물론 근데 저희들은 그걸 배웠을 때 진짜로 선생님들이 일하셨을 때는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다리가 퉁퉁 부어도 서 있으면서 선생님에 대한 예우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리고 어떤 글로다가 이렇게 해서 아이야 이거를 배워라 이런 때 이게 아니라 선생님 구전으로 배워되니까 항상 기도 쫓고 눈도 크게 뜨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긴장한 상태에서 그걸 몇 번이라도 한 번 얘기하시면 나 혼자 열 번이고 새기면서 그렇게 습득해서 배운 시절이어서 제일 윗대는 더했겠죠. 그러니까 힘이 온 방법으로다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더 힘들었던 시대였어요. 저희 때는 근데 저 제자는 그렇게 힘들게끔 안 하려고 저는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를 생각입니다.